오늘 오전 8시쯤 대구 북구 무태조야동 인근 농로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오전 6시 30분쯤 홀로 밭을 확인하러 나섰다가 돌아오지 않자, 아내가 집 근처를 찾다가 농로에 있는 배수로 인근에서 남편의 장화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배수로에서 숨진 6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배수로에 빨려 들어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